안녕하세요. 암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우리 암환자분들 혹시 암치료 하시면서요. 내 암치료 성공의 여부가 내 몸에 있는 근육량에 달려있다. 내가 근육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암치료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? 제가 왜 이 질문을 오늘 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요. 지난 시간에 제가 암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혈액순환 하시려면 운동하셔야 된다. 운동은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근육 운동도 정말 필요하니까 꼭 하셔야 된다.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은 대부분은 하고 계세요. 하루에 30분 이상 어떻게든 나가서 걷고 등산하고 스트레칭하고 다 하시거든요. 그런데 이 근육 운동 같은 경우는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. 그래서 실제로 모세혈관 순환도 근육 운동이 좌우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한 가지 면에서도 이 근육 운동이 왜 이렇게 더 중요하냐면요. 실제로 진료실에서 암환자분들이 와서 많이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몸에 힘이 너무 없어요. 항암치료를 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항암치료를 안 하셨어도요. 몸에 힘이 너무 없어요. 정말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. 그 다음에 또 연세가 드시면서도 또 기력이 없기도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정말 기력이 좀 나는 게 소원이에요. 좀 기력이 났으면 좋겠어요. 또는 내가 다음 항암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기력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몸에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또는 기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라고 할 때 그 힘과 기력의 그 실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근육이에요. 근육. 왜냐하면 근육 안에요. 우리 몸에 실제로 힘을 내게 하는 에너지를 내게 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기력, 힘을 내게 하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려면요. 근육량이 늘어나야 돼요. 그래야만 여러분들 몸에서 실제로 기력을 내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몸이 지금 안 좋고 힘이 없는 분들, 그 다음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근육입니다. 근육. 그런데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저는 안 생겨요. 저는 근육이 정말 안 생기려나 봐요. 저는 나이가 있어서 안 되려나 봐요. 아니면 오랜 기간 항암을 해서든지 저는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.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봤으면 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무엇이냐면 유튜브 검색창에 생로병사의 비밀 플랭크 운동 이렇게 치면요. 한 3분 내외로 80 넘으신 어르신이요. 코어 근육 운동 통해서 근육을 다시 만든 내용이 나와요. 그런데 우리 암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왜 좀 꼭 보셨으면 하냐면 그분이 80이 넘으신 나이에 84부터 아마 다시 시작하신 것 같아요. 몸에 근육이 다 빠진 상태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꾸준히 근육 운동, 플랭크 운동하고 스쿼트 운동만을 통해서도 그분이 근육을 다시 다 만들고 정말 펄펄 기력이 나는 지금 그 상태에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암환자분들 지금 근육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다 만드실 수 있어요. 아주 좋은 사례여서 제가 그 영상 한번 꼭 보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근육 운동,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냐면요. 첫 번째, 근육 운동은 오래 하는 게 아니다. 어떻게 해야 되냐? 짧고 강력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. 두 번째, 그럼 짧게 얼만큼? 한 번 할 때 10분 내외가 적당. 10분이 안 돼도 좋습니다. 그런데 이걸 하루에 3세트가 기본이에요.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3번이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가지 동작을 3번 반복한다 입니다. 이 3번 반복할 때도요. 사이에 틈이 있어야 돼요. 10초에서 20초 정도 쉬면서 같은 동작을 3번까지는 반복해서 내가 아침에 두 동작이나 세 동작을 반복해서 3번 그 다음에 아침, 점심, 저녁 3세트가 기본 이렇게 하는 게 근육 운동, 근력 운동의 기본입니다. 세 번째, 중요한 게요. 매번 하실 때마다 1초를 늘리든지 아니면 횟수 하나를 늘리든지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진전을 보이게 하는 게 또 중요한 원리입니다. 내가 만약에 스쿼트를 오늘은 3개만 할 수 있으면 내일은 4개, 그 다음 날은 5개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리시는 거예요. 아니면 뭔가 내가 버티는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첫날은 내가 5초밖에 못 버텼으면 두 번째 날은 시간 재놓고 6초 버티기 그 다음 날은 7초 버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이 근력 운동의 핵심입니다. 네 번째,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 하실 때 꼭 집어넣었으면 하는 운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플랭크 운동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스쿼트 운동입니다.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꼭 넣었으면 하는 운동이거든요. 근데 이 두 가지 운동을 정말 제대로 좀 유튜브 영상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나 좀 찾았어요. 그게 뭐냐면 유튜브 검색창에요. 건강한 인체, 플랭크 운동 딱 치면요. 4, 5분 내에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제대로 잘 만들었거든요. 제대로 바른 자세로 플랭크 운동을 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채널에서 건강한 인체, 스쿼트 운동 이렇게 치면요. 또 스쿼트 운동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기본 자세 운동이 그 영상에서 제대로 소개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그 영상 좀 참고하시고 플랭크 운동하고 스쿼트 운동 이 두 가지는 꼭 집어 넣어서 여러분들이 근육 운동 하시는데 기본 세트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주의할 점 한 가지는 유방암 환자 중에서 이 겨드랑이 곽청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플랭크 운동은 팔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아마 팔부종이 오실 거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은 스쿼트 운동으로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조금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이 있긴 하니까 본인 상황에 따라 조금 변형은 하셔야 됩니다. 오늘 제가 근육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근육 운동 없이 암치료 어렵다.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몸에 힘이 좀 나고 정말 생생해지고 싶으시다면 근육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. 암 환자분들. 그런데 암 환자분들이 근육을 키울 때 필요한 거 첫 번째 짧고 강력하게 하루에 3세트 그 다음에 한 번 하실 때 10분 내외로 하신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동작을 한 번 하실 때 3번 반복하고 텀을 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텀을 두고서는 한다. 세 번째 매일매일 개수를 하나 늘리던지 아니면 버티는 시간을 1초를 늘리던지 해서 운동하는 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간다. 네 번째 여러분들이 꼭 집어넣었으면 하는 운동이 플랭크 운동하고 스쿼트 운동이다.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. 우리 암 환자분들 근육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. 하루에 1초 또는 하루에 1개 운동하는 개수 늘려서요. 여러분들이 3개월만 해도 체력이 정말 일취열장 올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근육 만들어서 암치료하는데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. 화이팅! 화이팅!